2023년이 저물어가는 시점입니다. 올 한 해는 사회적으로 굵직한 이슈들이 많았는데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장세인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전쟁부터 전세사기까지 가슴 아픈 소식이 유난히 많았던 한 해였습니다. 특히 여름에는 묻지마 흉기난동으로 온 사회가 공포에 떨었습니다. 지난 7월 서울 관악구 신림역 인근에서 30대 남성이 흉기를 휘둘러 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사건. 2주 뒤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에서는 20대 남성이 차를 몰고 인도로 돌진하고 흉기를 휘둘러 14명의 사상자가 나왔습니다. 같은 달 관악구 한 공원에서는 또 다른 30대 남성이 한 여성을 성폭행하기 위해 폭력을 휘둘렀고 피해자는 끝내 숨졌습니다. 흉악범죄를 모방하는 살인 예고글이 우후죽순 계속되자 경찰은 특공대와 기동대를 배치하기도 했습니다. 교육 현장에서의 교권 침해 문제도 큰 이슈로 불거졌습니다. 지난 7월 서울 서초구의 서희초등학교에서 1학년 담임인 20대 초반 초임 교사가 학부모의 반복적인 악성 민원과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에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와 교권 침해 문제를 알리려 전국 수십만 명의 교사들이 집회를 열기 시작했고 교권 보호 사법 마련과 교권 추락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 학생 인권 조례의 폐지까지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8월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이 인근 국가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강행했습니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으로 후쿠시마 제1원전이 폭발하면서 방사선 오염수가 발생했는데 이를 보관할 수 있는 용량이 한계에 다다르자 해양 방류를 결정한 겁니다. 방류가 계속되면서 정부는 수산물 공포에 따라 안전성 점검을 강화했지만 수산업계의 소비 위축과 국민들의 우려는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 세계 청소년들의 야영축제인 세계 스카우트 젠버리가 올해 군산세만금에서 열렸지만 폭염과 위생, 복원 등 준비가 미흡해 역대 최악의 젠버리라는 불명예를 안았습니다. 일부 국가는 조기 퇴소로 결정했고 태풍으로 전원 철수 결정을 내리자 교계가 나서 젠버리 참가자 약 5천 명의 숙소를 제공하기도 하는 등 뒷수습하는 모습이 연출됐습니다. 다사다난했던 한 해, 이웃들의 어려움을 그냥 두고 보지만은 않았듯 다가오는 2024년에도 사회에서 빚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한국교회가 되길 기대해봅니다. 구TV 뉴스 장세인입니다.